누나 여기 정보면의 완전한 내가 설탕의 나래를 이제 비로소 스스로를 위한 한전한 전망이야 그룹도 이제는 이 시대의 역 가죽기에 장아낼 순 없어 한 번 두 번이 들러지는 행동에 변한 끝에 삶, 변한 끝에 찬송 정보와 생각들은 내 스스로를 천천히 가지고 생각을 붙여줘 이 시대는 한계의 시대이냐 넌 아닌 끝에, 끝에 다다라 여기 정선면에 완전한 내가 그리고 내가 있어 한숨과 지올고 그룹을 떠난 이 사이 승부에 나를 털어줘 이 역같은 시대의 나를 속야만이 끝에 소리를 질러 볼 수 없고,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고, 움직일 수 없어 다시 한 번 내뿜는 길을 거기로 다시 한 번 내뿜는 견도한거죠 다시 한 번 내뿜는 눈끈의 분노 껍질은 저 이상 밝힐 수도 없는 격칫도 말하니 그 자 그 자이 승부에 나를 속야만이 그 자이 승부에 나를 속야만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조금도 이제는 이 시대에 아무것도 피해자가 아닐 순 없어 한 번 두 번이 둘러지는 냉동의 결과를 별의 끝에 삶, 별의 끝에 찬송 견도한 갈란에 밟지않 비와 설렁이 쉬운 일곱 번째 별이 아니야 한글자막 by 한효정